코로나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센터가 전남 한평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대응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감염병관리센터가 호남권 최초로 한평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평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총 사업비 30억 7천9백만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641제곱미터 규모의 독립감염병관리센터로 증축했습니다. 1층에는 음압시선을 갖춘 검체실, 검진실, 호흡기 진료를 위한 X선실, 폐기물 보관실을 갖췄으며 2층과 3층에는 성안실과 다목적 교육실이 마련됐습니다. 검진실센터가 중공되어서 앞으로는 신속한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일반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리 비전인 건강 100세 시대 발맞춰 평생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는 평상시 호흡기 감염 질환의 통합 관리 역할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대량검사와 신속 진단으로 선제적 위기 대응을 할 예정이라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벅시티뮤 뉴스 황윤재입니다. 벅시티뮤